도요일밤으로 해주는 건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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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한두간 자식아! 확신 챙겨봅시다! 으아아악! 으아아악! 한두간 자식아! 선발을nell Arbista! 건배하게 보고 싶으세, 동동동! 흥흥흥! 건배 잘생겼만! 와! 왜 이래, 오늘, 얘! 아 돌겠네 정말 가져와, 눌러 가져와 가져와, 가져와 어디야 됐어 이거? 많은 걸 준비했네 야, 너 그리고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너 지금 영화 찍어야 되는데 너 모자 뭐야 이거? 안 벗어? 자식이 말해 장난을 치고 있어 이게 벗어봐 빨리 모자는 아니지, 촬영장에서 너 왜 이래 이거? 아니 이게 이게 왜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어? 깜빡하고 모자 쓰고 자서 눌렀다요 아니 모자를 자식아 얼마 났으면 이렇게 돼 작년부터 썼지마 작년부터 한 번을 안 벗었다고? 야, 이상한 놈이 왔네 이거 정말 에? 가 아, 멋지네 야, 살살 다 머리털 이렇게 난다면 처음 보나, 처음 나 야, 그리고 너는 보니까 없어 보여서 안 돼 너 그냥 가야겠다 봐봐 이거 딱 봐봐 옷도 봐봐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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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이 이게 어? 어? 뭐야? 어? 벗어 썼지마 야, 이거 크로마츠가 되고 비싼 건데 이거 비싸거든 야,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300만 원인 둥 어? 알바콤당이 열심히 했어, 40만 야, 이 자식 봐라 이거 야, 비싼 거 명품이 야, 은근히 명품 갖고 다니네 아, 그래요? 어? 야, 대박인데 이거 야, 갖고 온 거 이거 뭐 아, 땜둥! 뭔데? 이거 안 땜둥 이거 사려고 1년 지나면 심해 뭔데 인마? 조던 디자이너랑 푸마 디자이너가 콜라보 해서 만든 둥 이 배터리 계속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마 아악 그거 4장인가 3장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뭐, 2장밖에 없지 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아유, 갖고 싶어 했잖아 아유, 갖고 싶어 했잖아 아유 아유, 갖고 싶어 했잖아 이 자식이 내가 인마 더 영화배우로 성공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? 이거 하고 인마 딱 사고 참 치네, 저 2차네 나한테 팔아, 인마 그래 아유, 형님 잘 됐네요 갖고 싶어 했는데 야, 이거 살려고 내가 줄을 섰다고 내가 탈락한 거 아니야 야, 이걸 내가 딱 얼마나 내가 사고 싶었는데 이거 애가 어? 조던이 왜 좌약을 넣고 있지? 이게 뭐지 이게? 좌약 넣는 거 아니다요 뭐야 그럼 이게? 새끼 꺼내고 있음 둥 어 푸마랑 아이는 다 안전함 둥 건강하심해 그럼 조던이 3판에 헉 애를 한 손으로 받는 거야 헉 야... 노지 씨 이거 내가 무서워 보이나 봐 이거 야, 눌러와봐 조만큼을 쳤 hurt 뭐? 아무리 주지 말아요 콧 év этого Flynn ege 어떻게 안 빼요? 황홀관딱 다시 너 두면 될 거 아니야 인마 자, 우리 영화 인디아나 존스 5에서 유물을 꺼내기 위해 인디아나 존스와 일행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신입니다. 레디, 액션! 제군들! 잘 들어라. 바로 이 동굴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. 신난다! 오늘은 특별히 우리 셋이 같이 들어간다. 드디어! 드디어 저린이 살아있다! 기분 좋지? 그렇습니다. 동굴 입구가 좁기 때문에 한 사람씩 들어가야 돼. 좋습니다. 자, 네가 먼저 들어가. 결국 이렇게 할 겁니까? 네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줄지. 자,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야? 일본! 거봐, 이 자식아! 넌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! 그런 게 아니었어! 개소리, 개소리! 잘 들어와!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야? 거봐, 이 자식아! 나도 저렇게 해달라고 할 줄... 영어 공부를 좀 해놓을 거야! 나갈 놈의 털이 개소리더라고! 이거 봐, 안 떨어지지도 않아! 좋아. 마지막으로 네가 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지. 너의 아내 박초은. 어떻게...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더러운 싸움을? 너의 아내 박초은! 너의 몇 번째 사랑이야? 당연히 내 첫 사랑이지! 내가 일파... 잠깐만... 얘한테도 물어봐야지! 너의 아내 김하나. 몇 번째 사랑이야? 저는 영순입니다. 저렇게 되나? 어차피 다 같이 들어갈 거야. 시간 없으면 빨리 들어가요! 순서만 너부터 가는 거니까! 가자! 가자! 자...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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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아유! 아유... 사사태야! 사사태야! 동굴 입구가 막혔어! 동굴이 막혔어! 재성아! 재성아! 네! 반대원! 네!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! 재성아! 영인다고요? 네! 아니, 이거 뭐야! 이 놈들아! 영인다고요! 아유, 재성아! 나 여기 있어요. 빨리 벽에 붙어. 여기 붙어. 조금 있으면. 산사태가 날 거야. 빨리. 빨리. 결국 이럴까? 산사태. 산사태가. 어떡합니까? 나 좀 살려주시오. 산이 무너지다니. 그래도 안전할 거야. 전혀 안전하지가 않아요. 이럴 수가. 왜요? 비가 오고 있어. 갑자기. 갑자기 비가 오고. 이 지긋지긋한 장마. 아이고. 아이고. 다행히 내 머리 때문에 얼굴을 젖지 않습니다. 비가 많이 오네. 비가 그쳤다. 비가 그쳤어. 잠깐만. 재성아. 재성아. 내 말 들려. 재성아. 비비빅 먹을 사람. 재성아. 나 이거 봐라. 나 이거 봐라. 나 구경할 사람. 나 구경하고 싶은. 나 오줌 싸는 소년 동상이다. 이거 봐라. 나한테 동전 더 주고 소음질 싸아라. 와 대장님. 대장님. 대장님 이거 색깔 좀 보십시오.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? 뭐야. 그레이 색이야. 이건 그레이 색이야. 알겠는 녀석들아. 알겠는가 태원들아. 무슨 소리야 이게. 이건 그레이 색이야.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. 그 얘기할 시간을 한 명만 한. 말해봐 그만. 신호박 그만. 이놈들 좀 보십시오. 뒤에서 공구리를 치고 있었습니다. 조금만 늦었더라면 우리는 모래와 자갈이 섞여서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영화 좀 끊어봐. 너 지금 미쳤어? 너 이게 지금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? 이 영화가? 그럼 대장님이 아직 그랬습니까? 야. 너 이 자식아 이게 인마. 너 일부러 피부 좋아지라고 우리가 비싼 거 이거. 들깨가루 아니야 인마 이거. 그럼 나 이거 할 시간에 대장님도 의상이나 신경 쓰십시오. 에버랜드 사파리 직원입니까? 이게 이게 니 하나 줬습니까? 이게 무슨 니 하나 줬어 이거 사실. 이 자식아 말하는 거 봐라. 야. 야 꺼져. 너 꺼지라고 인마. 너 집도 없지? 너 어디 살어 인마. 너 어디 살어? 지민 씨 방. 어디 사는데? 산 밑에 40억. 산? 무슨 산 밑에? 용각산. 하지마 이 자식아 이 자식아. 응급이 좋지. PPL하는 거 봤어 용각산 지금? CF 찍고 싶어가지고 이거? 어? 이 자식아. 발을 밟아.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? 너 누구 추천으로 들어온 거야 여기? 명수 형이 추천해줬다 형. 박명수? 가스왈명수. 하지 말라고 인마 이 자식아. 내 자식아. 아직 안 자식아. 음 Insurance. 나 여기가 리허설이다. 해설. 감사합니다.